이제는 사라져야 할 일제시대의 흔적이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학교에도 그런 데가 많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독립운동가 기념물도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.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유관순 열사의 고행이자 그가 3.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충남 천안 아우네장터. 언덕을 잠시 오르면 광복 직후 1947년에 만든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. 이름하여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탑. 만세운동의 개요와 주동자 이름, 열사의 순국 과정까지 위당 정인보 선생이 비문을 지었습니다. 육춘 기단 위 정사각 돌기둥에 끝을 사다리꼴로 처리한 이른바 상천비입니다. 3.1운동 민족 대표 33인이었던 손병희 선생이 잠들어 있는 서울 우위동. 묘지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탑도 사각기둥에 끝이 뾰족한 동일한 형식입니다. 현충원 등 국립묘지나 추모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묘비나 기념탑과는 사뭇 다릅니다. 그렇다면 이런 상천비 형태의 기념물들은 어디서 비롯됐을까. 청일전쟁, 러일전쟁 때 전사한 일본 군인들의 묘지 사진. 군국주의로 치닫던 일제가 군대 묘비로 채택했던 게 바로 상천비였습니다. 일본 해군 같은 경우에는 1,879년인가 그때 보면 관련 규정이 처음 등장하는데. 신문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한때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광복 77년,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더욱 욕되게 하는 이런 일제식 기념물들부터 서둘러 바로잡아야 합니다. SBS 임상범입니다. SBS 임상범입니다.